가운데다가 계란후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블랙몬스터라고 하는 좋은 철로 된 그리들이고요 이 그리들이 몇 번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스노우라인 제품에 캠핑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스노우라인 사에서 나온 슬림 슛보너예요 재료는 식음밥에다가요 슛볼바베큐 해먹기 위해서 해서 조금 잘라놓은 거 제주삼겹살, 아주 노른자이가 좋은 고급 계란 2개 파김치하고 배추김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맛있네요 혼자먹도 많은데 찌양 부르고 싶습니다 찌양 혹시 이 컨텐츠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같이 콜라보 찍읍시다 낚시라고 인문학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맛있네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티비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룸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크라티비 루크라입니다 지금은 태안 안면도에 있는 미포저수지에 레이크 앤 시 빌리지라는 펜션에 와 있고요 펜션이 지금 보이다시킨 미포저수지를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낚시 겸 캠핑 겸 여러 가지 독서사색에 딱 좋은 제가 자주 오는 힐링터고요 서해안하고 같이 바다와 저수지 사이에 껴있는 펜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김치볶음밥에 제주 삼겹살을 넣어서 계란후라이에다 해갖고 김치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낚시하다 왔고요 몇 마리 얼척 넘는 거를 토종토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낚시 이후에 배가 고파서 점심 겸해서 좀 늦은 점심에서 지금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랙몬스터라고 하는 좋은 철로 된 그리들이고요 이 그리들이 몇 번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포스코에 납품하는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리를 낍니다 다리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연장해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스노우라인 제품에 캠핑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뭐 이정도만 해갖고 먹어도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그러면 높이가 딱 맞죠 블랙몬스터에서 나온 이 그리들 정말 좋습니다 이게 가장 대형 대자입니다 올리브오일로 잘 이렇게 발라서 시즈닝도 하고 이물질도 좀 뺀 다음에 올리브오일로 잘 발라서 몇 번 해 먹었었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초벌구이로 숯불 바베큐 숯불로 구운 다음에 마무리 구이를 요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 스노우라인 사에서 나온 슬림 투퍼너예요 이게 더블퍼너인데 굉장히 쓰기 편하고 화력도 굉장히 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도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젖혀서 다리를 먼저 이렇게 딱 펴갖고요 이렇게 젖혀서 바람막이 겸으로 해서 바람이 지금 뒤에서 불잖아요 이렇게 걸쳐갖고요 바람막이 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에다가 저기 그리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제치고 요거 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쪽에 이렇게 홈이 펴져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버너에도 홈이 펴져 있어요 홈이 있는 곳에 맞은편 쪽으로 먼저 이쪽을 걸어서 누른 다음에 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이 없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걸어서 누르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요 여기다가 그리드를 요렇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식은밥에다가요 숯볼바베큐 해먹기 위해서 해서 조금 잘라놓은 거 제주삼겹살 아주 노른자이가 좋은 고급 계란 두 개 파김치하고 배추김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마늘하고 고추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지만 김치볶음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요 키는 방법은 가스를 좀 틀어준 다음에 요거 펴주면 되고요 평소한 불은 나중에 펴지면 맞춰주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올리브유를 넣어볼게요 좋은 올리브유고요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올리브유입니다 등지고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요 평소보다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주신 이 식은밥 요거 요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올리브유를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는 거 이렇게 끌고 뒤집는 거 요거는 블랙몬스터 그리드를 살 때 별도로 선택으로 추가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제주 삼겹살부터 먼저 이렇게 밥을 뽑기 전에 먼저 먹고 그다음에 야채를 볶고 김치를 넣어서 밥을 넣어서 같이 볶은 거로 한번 순서를 맞춰볼게요 뭐 캠핑이니까 즉석으로 온 거라서 뭐 아주 다양한 조미료라든지 다양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김치볶음밥은 손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주 삼겹살이에요 굉장히 먹음직스레 보이죠?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먹음직스레 보입니다 내일쯤에 사장님하고 삼겹살 제주 삼겹살 바베큐 훈제를 해 먹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를 좀 잘라서 볶음밥을 해 먹을게요 야외다 보니까 이렇게 잘 썰어지는 가위를 통해서 칼 대신에 이용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한 것 같습니다 요 가위도 굉장히 좋은 가위로 제가 이제 공수했는데 거의 칼급으로 잘 잘려요 야외 캠핑 가기에 좋은 가위입니다 요리하는 게 좀 엉성하죠 고기 자르는 것도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마추어라도 처음 하나하나 시작해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도 언젠가는 백종원이 돼 있을 겁니다 요 가위도 해드리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분해 해체가 돼갖고 요거로 뭐 칼 대신 이렇게 썰어도 돼 있고 요 고기 집게도 어렵게 제가 구한 건데 인터넷 뒤져서 해외 공수해서 요렇게 해서 바람막이 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바람막이네요 자동 바람막이 바람이 불어주니까 쓰러지지도 않고 요건 이제 돼지 냄새 제거하는 잠깐 뜯어나면 와 있는데 조금만 뿌려줘 볼게요 올리브유는 굉장히 몸에 좋아서 그냥도 마신답니다 몸에 좋기 때문에 요거는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이 시즈닝이고요 바비큐 할 때 보통 쓰는데 요것도 조금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별로 안 짜고 글루텐이 없어서 몸에도 좋고요 김치가 여러분들 청담 SSC에서 사왔는데 지금 약간 야외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약간 튀어나오려고 그러네요 점점 숙성이 되면서 조선호텔 김치입니다 조선호텔 김치에 파김치와 배추김치를 이용해서 약간 높낮이가 기울어져서 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름이 흐르는데 눈맛이를 한번 맞춰볼까요? 이만큼 맞춰졌어요 그래도 조금 맞춰졌습니다 와인하고 글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조금 그런 식초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요것도 굉장히 좋은 식초인데 포도하고 와인을 이용한 식초네요 미리 고기에 간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먼저 볶아주고 아 근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바람이 안 부는 곳을 살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야외 경관을 못 보잖아요 요리하면서 야외 경관을 볼 수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황홀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왜냐면 저수지 쪽에서 바람이 부다 보니까 저수지를 보여드리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것밖에 없었어요 랭글라 루비크는 여기 옆에 있는데 저 차로 가리고 찍어도 돼요 그럼 바람이 안 불 거 아니면 근데 문제는 차가 보이지 저수지가 안 보이죠 자연과 함께하는 먹방이 진짜 먹방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이게 굉장히 뻔허가 세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하지 않은데 바람이 부니까 불이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사실 쉽게 그냥 음식점에서 돈 주고 사먹으면 되는데 그런 데는 또 이렇게 퀄러트 있는 고기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요 요 제주 삼겹살 한 4인분 정도에 13만원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업소에서 돈 주고 먹는 거였으면 이 퀄리티로 못 먹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랭글라 루비콘으로 바람 방향이 이쪽에서 불어서 지금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놓고 촬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화기가 좋아졌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그나마 전 이제 익을려고 합니다 화장지로 수평을 좀 맞췄고요 이제 바람이 좀 덜 부니까 이제 조금 고기가 익는 것 같습니다 바람막이 플러스입니다 야외에서 먹방 찍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벌써 익는 소리가 다르죠? 차로가 막고 이 스노우라인 이 슈퍼너 슈퍼너 케이스를 막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만큼 고기가 익었죠? 이제 이 정도 익었으니까 김치하고 야채 같은 걸 넣어볼게요 제대로 먹방인데 김치 보이시죠? 끝에 부분부터 이파리부터 이렇게 밥 양에 적당히 맞춰서 제가 뭐 쯔향처럼 많이 먹을 건 아니니까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김치를 좀 넣어줄게요 이 가위는 왼손으로 잘라도 이렇게 워낙 잘 잘려요 이 그리드를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돈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있죠? 이거 끄는 거 볶음밥 할 때 밑에 누르잖아요 긁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끄는 거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튀게 되면 좀 잘 익겠죠? 고기 익히고 그다음에 김치하고 이런 것들 익히고요 사실 야외에서는 어떤 것도 그냥 여기 먹어도 다 맛있어요 맵지 않은 적당한 고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설탕 이런 거 안 넣습니다 저는요 마늘도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밥 먹기 힘들죠 야외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버릇하지 않으면 맨날 낚시하면서 쭈그려져 앉아서 컵렬맛만 먹어야 돼요 또 나가서 사먹을 수도 없잖아요 자리 펴놓고 가게 되면 낚시대가 쓴 경우 좀 잊어버리고 이거를 즐기는 노동이 아니고요 요리가 됩니다 모든 게 마음에 있죠 일체의 유심이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기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허브 천일염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밥와 같이 뽑아서 최종 간 맞힐 때 간장하고 요 허브 천일염은 곧 되게 써볼게요 이미 식초하고 시즈닝은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올리브 오이라고요 이게 방송으로 냄새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비절하고 수리 크리에이터의 어떤 표정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컨텐츠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자기가 캠핑 가서 낚시 가서 정말 이거 해먹고 싶어서 해먹는 건지 아니면 컨텐츠용으로 억지로 하는 건지 다 티가 나죠 그런 면에서 쯔향이 대단한 게 쯔향은 자기가 정말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같아요 방송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소식이 여러분들 좋습니다 많이 먹는 것을 여러분들 위대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먹고 몸과 마음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적당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하게 되면 몸도 좋아지지만 흡수력이 좋아져서 모든 음식들이 맛있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키로스 대왕도 기원전 6세기 때 조그마한 이란의 고원지대의 페르시아 지방에 바벨로니아하고 메디아하고 아시리아의 계속 이렇게 속국이었던 조그마한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키로스가 세팅을 하고 그 이후에 다레이오스라든지 왕들이 점점 커지면서 유럽도 그리스라든지 침공을 했었죠 근데 키로스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소식으로 유명했고요 자기 아버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굉장히 간소하게 먹으면서 정신력을 고양시켰답니다 군사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밥은 먹이지 않았대요 시장의 반찬이란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맛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 정신이 가장 최고의 희열을 맛으로 느끼면 안 돼요 그런 말초신경으로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는 유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있는 것을 먹어주면서 과정에서 나의 존재의 의식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먹방도 인문학적인 융복합으로 여러분들의 문턱을 낮추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하다 보면 배우겠죠 뭐든지 안의 버릇하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하게 됩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 넣었던 올리브오일이 잘 지금 버무려져서 이렇게 고기하고 제주 돼지랑 요 김치랑 파김치 그 다음에 마늘 고추 여기 뭐 다른 야채도 사실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데 펜션 냉장고에 있는데 간소하게 보여져 김치볶음밥이지 너무 럭셔리하면 김치볶음밥이 아니고 이것도 충분히 럭셔리 물에 비친 색깔과 하늘에 있는 저 색깔들 빛깔들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문학적인 사색과 공부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자연과 벗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담화와 마음을 나누면서 나중에 여기다 계란 후회를 별도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해갖고 같이 먹을 거예요 라면을 넣어서 라면도 별도로 끓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요 그리들이 이게 의외로 다용도로 이용이 됩니다 밥을 넣기 전에 요 올리브오일을 조금 더 넣어서 이건 나쁜 오일이 아니니까요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밥을 볶을 수 있는 바탕을 좀 마련하고 식은 밥이 볶음밥엔 최고죠 감사하게도 레이켄시 빌리지 사모님이 밥을 이렇게 식은 밥을 협찬해줬어요 원래는 제가 압력밥솥을 갖고 왔는데 압력밥솥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공수된 밥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은 밥이 딱딱한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나누는 이런 용도로도 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뒤집기라고 해야 되나요 끓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 다용도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걸 안 넣었어요 순수하게 그냥 김치 양념으로만 하는 거고요 최종 간은 간장 조금하고 허브 천일염 야외에서는 허브 천일염이 최고인 것 같아요 고기에 뿌려도 좋고 어쩔 때는 이 글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 외버사이스 나무 시즈닝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허브 천일염 고기 같은 거 뿌릴 때 그래서 폼 자체가 엉성하죠 많이 안 해본 폼 오늘은 요 스노우라인 케이스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랭글러 루비콘 런으로는 바람이 안 막아져요 돌풍이 부니까 아무래도 눌러주면 우리 닭갈비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으면 닭갈비 먹은 다음에 볶음밥 먹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늘어붙어갖고 더 맛있는 과자처럼 이렇게 되겠죠 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여기 약간 양꼬치 맛이 나요 이렇게 볶으면 양꼬치 맛이 나서 고기하고도 제주고기하고도 굉장히 어울리구요 별로 안 짭니다 생각보다 하나도 안 짜네요 간을 알아야 김치는 딱 간이 맞구요 여기가 식초 조금에다가 후추를 좀 넣을게요 계속 조금의 간장 간장 많이 넣으면 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허브 천일염 허브 천일염도 정말 조그만 넣어야 돼요 짜서 안 돼요 이렇게 적당히 넣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섞어주겠습니다 유리책 보고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백종원 레시피 본 것도 아니구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야외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맛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겠죠 꼭 백종원씨 레시피만이 답은 아닐겁니다 산에서도 자기의 정답을 찾아가는게 인문학적인 삶이구요 남들 따라하다가 결국 전보살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여러분들 양 아시죠 양은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양은 코앞에 30cm 앞까지 밖에 못 본답니다 시력이 약해요 그럼 앞에 있는 양 뒷꽁무늬보다 보고 따라가는데 앞에 있는 양도 또다앞도 앞에 있는 양이 제대로 갈 거라 생각하고 뒷꽁무늬만 따라가겠죠 그러면 목자가 없으면 엉뚱한 양이 어디로 갈 때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 같이 벼랑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도 대중이 흡술려서 살게 되면 나의 생각이 없어져요 대중이라는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대중의 어떤 그 중력을 무게 비중을 이용해서 나만의 상상력을 구양시키고 나만의 색다른 삶으로써 자기의 삶을 구양시켜서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대중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써 살아라 라는 그런 명언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격창적인 자기주파수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감으로 간장 소금 추 시즌잉 이렇게 몇 가지를 섞어봤는데 여기서 오바해서 짜면 큰일 나죠 밥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밥이 괜찮아요 계속 불어나겠죠 이제 얇게 펴서 발라주겠습니다 벌써 폼이 엉성하죠 초짜라는 거 티를 냅니다 근데 프로페셔널한 방송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수 없죠 그냥 일반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보면 프로페셔널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외를 유도하고 함께 이렇게 초짜대부터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유튜브가 의미가 있겠죠 맛있는데요 그렇게 안 짜고 딱 맛있습니다 여기서 약간만 좀 우리 닭갈비 볶음밥 구추는 것처럼 여기 조금만 저렇게 불맛으로 눌게끔 하면 정말 맛있을 거 맛있을 거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한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음식도 사람의 에너지에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기후 좋은 정성으로 만들면 맛있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익었다고 치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만의 한번 비주얼라이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벌려놓고 이 가운데다가 계란누라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죠? 가운데다가 계란후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에다가는 이 허브소금을 조금 진짜 맛있겠죠? 이제는 바람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한 5시인데 드디어 어렵게 해서 점심을 먹습니다 계란후라이가 너무 두꺼워서 잘 안 익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합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란후라이하고 김치볶음밥하고 합쳐서 계란... 계란 볶음밥인가요? 그러면요 김치볶음밥과 계란볶음밥의 융복함 이렇게 해서 계란이 안으로 속으로 들어간 형체가 사라진 이런 최종 레시피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계란후라이를 따로 먹는 먹으려면 바람때문에 지금 날이 새서 밀가루 부침개 붙이듯이 이렇게 납작하게 지금 저 펜션 2층에 아이들이 와갖고요 엄청 막 소리지르면서 노네요 소리 다 들리시죠? 이렇게 해서 막판 조금 그린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눌러주면 되겠죠 이것도 예전에 샀던 이 캠핑 코베아 거 카우처리 세트라고 해서 수저같은 이런 세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걱부터 해서 수저 포크 저분들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캠핑을 갈까 하면서 못 갔다가 이게 한 2년 전에 샀던 것들인데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써봅니다 일단 숟가락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방을 찍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김에다 한번 엮어볼까요? 김에다가 처음에 애초에 구웠던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제주 삼겹살 4인분은 사는데 이게 13만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음 맛있네요 오늘 드리고 싶죠 오늘 드리고 싶죠 진짜 맛있습니다 산적TV 밥굽남 보면은 솥뚜껑에다 이렇게 막 구워 먹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루크라TV도 먹방을 이렇게 융복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토요일날 밤 늦게 와서 낚싯대 펴고 낚시하다가 배고파서 새벽에 3시에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라면 2개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밥은 처음이에요 커피 한 잔만 아침에 끓여 먹다가 그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반찬이라도 아예 불 꺼야겠어요 이제 온도 드러보네 쇠가 온도가 오랫동안 굳어진 일이기 때문에 꺼도 괜찮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이걸 만약 숯불로 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맛있었을까요? 숯불 바베큐로 숯불 위에다가 이 버너가 아니라 숯불을 이용해서 했었으면 더 맛있겠습니다 약간 탄 게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누른 게 붙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다가 이제 물 조금만 붓고 약간 가열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다 눌러붙은 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항상 이렇게 이걸 씻어준 다음에는 빨리 물기를 없애줘야 돼요 이게 철이 녹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철일수록 녹일 수 밖에 없어서요 녹수기 전에 물을 빨리 빼주고 아니면 재가열해주면 물이 날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다시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쇠가 그 오일을 먹고 오일을 항상 먹으면 쇠로써 앞으로 녹지지 않게 되겠죠 진짜 맛있네요 혼자먹 너무 많은데 찌양 부르고 싶습니다 찌양 혹시 이 컨텐츠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언제나 연락주세요 같이 콜라보 찍읍시다 낚시라고 입문학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저 앞에 고양이가 먹고 싶어서 열련내면 거리는데 산정 팁이 바꾸면 남은 고양이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생룩 드세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할 수 없네요 미리 어떤 레슨티도 보고 오지 않고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요 간을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그냥 가물을 때렸는데 얼마 전 얼마 전 절역TV 절역과 함께 대청호에서 먹방을 찍었는데 바베큐 파트를 했죠 대청호는 고지데이고 날파리 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목이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밤에는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자인에서 먹어서 맛있는 것도 있고요 철판의 기능으로 인해서 열 전달력에 의해서 맛있는 것도 있고요 고기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고요 제가 즐겁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찍어서 맛있는 것도 있겠고요 정말 박현빈 노래처럼 아주 그냥 즐겨주네요 양이 너무 많아요 어우 저희가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든든하게 먹어놔야 또 저녁에 또 따로 안 먹고 낚시를 하죠 아침에 월척을 자랐습니다 총 3마리 중에 1마리가 월척 1마리는 월척 1마리는 월척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 이거 오 이거는 익숙해요 오 꼭 딴짓하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면 항상 익질해요 오 이거는 좀 사이즈 됩니다 어우 죽입니다 오 이거 월척 확실이 돼요 오 힘 좋아요 오 오 이 동어처매에서 할까요 오 3cm로 확실히 넘어 보입니다 삼식 한 2 일일 초간 정도 됐고 식어도 맛있네요 지금 거의 식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여태 먹어봤던 음식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탱이 태어나서 볶음밥으로는 김치볶음밥으로는 아마 추운 것 같아요 아 배불러 이거 먹고도 저는 배불러 죽겠는데 먹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많이 먹을까요? 기이합니다 여러분들 먹방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제주 삼겹살 밀치볶음밥 최고입니다 조선호텔 김치를 넣었고요 조선호텔 파김치 좀 들어갔고요 글루텐 프리 갈릭 디즈닝 좀 들어갔고 와인식초죠? 와인하고 포도원액이 좀 들어간 와인식초 화보천 1념 이렇게 들어가서 올리브오일까지 물개추 절여고요 블랙몬스터 철강 강철 그릴에 구워 먹었습니다 아니 볶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컵 현전 뭐가겠죠? 핸드드립으로 저메이카 블루노우팀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휘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티비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